뚠뚠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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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뿜뿜 뿜뿜하오 할아버지 나갔다 올테니깐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라 알았다고요 맛있어 부리지 말고 한 번 갔다올게 네 아 시끄러워 아 졸려죽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거야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똥 산거야 아 못살아 진짜 언니가 갈아줄게 아 뭐야 똥이 밖으로 나왔잖아 기저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목욕을 시작해볼게 바디어시를 언니 언니 아 차가워 하지마라 언니 언니 넌 또 왜그래 아 진짜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이제 밥 먹자 냠냠냠냠 맛있어 어 뭐야 손으로 먹으면 어떡해 방금 씻고 나왔는데 못살아 진짜 아버지 언제 오는거야 말썽꾸러기들 언니 사과자고 올테니까 얌전히 있어야돼 알았어 언니 이거 뭐지 놔둘 놔둘 갈싸움 갈싸움 냠냠냠냠냠냠냠 얘들아 이게 뭐야 방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동생 돌보기 너무 힘들어 아버지 앵 너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왜 괜히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거야 앵 미워 이잉 몰라 나는 해먹에 올라가서 쉴테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놀아 동생들 태어나고부터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이 몰라 잠이나 자야겠다 문이 언니 화장실 시작 가자 가자 또 가자 얼른 와 얘들아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어디가 아픈거야 언니가 잘 돌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얘들아 아버지 왔다 아버지 어떡해요 어 깜짝이야 동생들이 다쳤어요 어 알겠어 잠깐만 어디보자 에이 별거 아니구만 자 다 됐다 아버지 동생들 괜찮아요 어 별거 아니야 그냥 멍든거 같아 어 그래요 비켜봐요 얘들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 앞으로는 언니가 더 재밌게 놀아줄게 응 좋아 좋아 자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는 신경도 안쓰는구만 이거 참 섭섭하구만 어 얼굴이 이게 뭐야 얼굴이 엉망이잖아 이것들이 진짜 어디갔어 이리 안와 빠악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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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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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